이 6개월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막상 시작할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갈까? 느리게 갈까?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는데 막상 지나와 보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시원섭섭한 느낌이 많이 나요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이걸 시작하기 전에도 주노웨어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뭔가 막연하게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걸 들어와서 되게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성장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.